안녕하세요. 먹티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또다시 유튜브 먹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먹티를 한 곳은 서울역이라는 곳이고 유튜브 파워볼 최 반장이 홍보를 한 곳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4월 29일이고 유튜브 보고 소개를 받아 베팅을 하다가 환전을 하려니까 저지랄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라는 자료 다 줬는데 결국에는 양빵이라면서 먹티하네요. 증거 잡으려고 계좌내역 2주치 받아가고 다른 사이트 베팅내역도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생쇼만 하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욕을 하고 그냥 먹티합니다. 절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되고 파워볼 최 반장 절대로 믿지 마세요. 먹티 총판입니다.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하고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